음 빠스 보세요 소금이 있는데 소금의 조미료가 섞인 거에요 그게 맞습니다 다른게 아닙니다 에 소금의 msg 나 아니면 뭐 특산계 조미료들이 섞인 겁니다 그 조미료 쓰는 것 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염의 조미료가 섞인 섞여 있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정제염의 조미료가 섞인거에요 그래서 맛소금이 그래서 맛소금이 그분은 이제 그런 소금으로 알고 있는거죠 그렇죠 좋은 소금으로 알고 있는거죠 우리 주방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 맛소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해요 예 맛소금이란 건 뭔가요 그게 이제 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웃은 일이기도 한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저희는 조미료 안써요 그러더라구요 근데 급히 가서 식사해 본적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주 감칠맛이 잘 나요 나물같은데서 뭐 찌개같은데서 이렇게 봤더니 맛소금을 쓰시더라구요 맛소금 보세요 소금이 있는데 소금에 조미료가 섞인 거에요 그게 맛소금이 다른게 아닙니다 소금에 msg 나 아니면 뭐 특산계 조미료들이 섞인 겁니다 그건 조미료 쓰는거와 똑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염에 조미료가 섞여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제염에 조미료가 섞인 겁니다 그래서 맛소금이군요 그래서 맛소금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런 그 소금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소금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소금만 쓰네 조미료는 안 쓰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조미료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요즘 뭐 연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예 복합 조미료라고 그러죠 요즘 보면 이제 신개념 조미료라고 그래서 이제 자연 소재를 내세워서 아주 안전한 일반 화학 조미료 인공 조미료 쓰지 않고 만든 듯한 그런 광고를 하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조미료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msg 나 뭐 인공 조미료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직접 총관은 안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단백 가수 분해물 뭐 이게 이름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식물성 분해 단백이랄지 대두 가수 분해물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이러한 그 물질이 꼭 들어가거든요 msg 같은 인공 조미료와 똑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실제로 msg가 들어 있어요 다만 그거는 지금 식품 법규에서 총관물로 분류를 안 해요 아 네 그냥 식품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표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표기를 안 해도 돼요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분석해 보면 나와요 그 단백 가수 분해물을 사용하면 거기에 그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수적인 물질이 검출이 되거든요 신개념 조미료들 복합 조미료들 거기에는 대개 보면 그런 그 단백 가수 분해물 이라는 물질이 사용돼요 그게 아주 맛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미료하고 똑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해로워요 그거 만들 때 그게 바로 그 염산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염산으로 그 단백질 소재를 강제로 분해시켜서 만들거든요 입맛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조미료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그 물질 자체가 해로웠습니다 그 제가 작가님 그 책을 거의 한 15년 전에 읽고 그때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그 조미료 그 MSG를 어떻게 개발했나 누가 만들었나 이거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책에서 읽었을 때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일본인이 이제 소고기인가 그 고기를 놓고 막 육수를 고운 거죠 먹어보니까 되게 감칠맛이 나더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가루가 된 거죠 계속 끓이다가 물은 다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MSG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걸 읽었을 때는 어 그럼 이걸 천연물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 예 천연물 맞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이제 다시마 다시마에 그 물질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마를 이용해서 그 물질을 분리에 성공을 했고 그게 오늘날 MSG가 개발된 그 원동력이 된 건데 그분이 이제 이케다 박사예요 일본어 유명한 분인데 이 일도 사실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 감칠맛을 지금 가장 값싸게 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네 그리고 그 그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온 건데 네 그 MSG의 주성분이 글루탄산입니다 그 글루탄산이 소고기에도 들어있고 버섯에도 들어있고 또 뭐 된장에도 들어있고 멸치에도 들어있고 다시마에 무척 많이 들어있고 그런 거거든요 글루탄산이 무언가면 사실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롭지 않겠거니 그런 자연식품 소재에도 들어있는 것이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자연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글루탄산으로 추출해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후로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또 한때 또 만들었어요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효소공법으로 만듭니다 효소공법으로 만드는 게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해요 지금은 효소라고 해가지고 뭐 된장 간장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 생각하면 안 돼요 발효공장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고순도에 유리된 글루탄산 성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보면 혈액의 글루탄산 농도를 한 20배 내지 40배 정도로 높입니다 이게 바로 혈액 속을 타고 돌면서 신경계를 손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MSG가 신경 독성 물질인 이유에요 근데 자연식품 소재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분해되면 글루탄산 나오는데 거기는 글루탄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미노산도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복합체 형태의 아미노산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잘 대사가 돼요 해롭지 않아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자연식품 소재의 글루탄산 성분하고 인공 점유의 글루탄산 성분은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에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식을 한다 우리 몸에서 다르게 작용한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게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견에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거고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개 화학자나 식품과학자에요 그분들 지식으로 볼 때는 해롭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신경 독성 물질인데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봐야죠 신경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여리문열 해롭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MSG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논문이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왔고 내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물론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어요 근데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의 발표자는 누군가 연급위를 식품업계로부터 조달받는 분들입니다 식품업계 이익에 반하는 연구결과 고지급대로 발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MSG의 발견 과정 개발한 과정을 보면 다시마라든지 소고기든 그런 걸 자연의 원료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MSG 조미료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마를 끓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통 보면 자연수재, 대개 탄수화물 소재인데 자연수재를 이용해서 거기에 미생물로 다 발효를 시켜요 미생물의 글루탄산 성분을 왕성하게 만들 수 있는 효소를 내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게 발효는 발효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발효해서 글루탄산이 나오면 거기에 다른 이물질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럼 그거를 거기서 이제 글루탄산 성분만 추출을 해냅니다 추출을 해내는 과정이 또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추출하는 글루탄산에다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글루탄산, 나트륨, MSG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감칠맛을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일 물질이에요 복합물질이 아니고 단일 물질이에요 유리된 단일 성분이에요 이런 게 바로 우리 몸의 신경계를 자극하는 거예요 음